여의도 색깔역 근처에 위치한 브라더 매운갈비찜 여의도 직영점입니다. 메뉴는 매운 등갈비찜과 매운 통갈비찜이 있는데, 이 중 매운 등갈비찜을 먹기로 합니다. 우선 미역국과 밑반찬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식전음식으로 부침개가 준비됩니다. 얇게 부쳐진 부침개가 바삭하니 맛이 있네요. 다음, 사이드로 주문한 브라더 계란말이가 나왔습니다. 도톰하고 부드러워 맛이 있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과 잘 어울리죠. 드디어 메인 요리인 매운 등갈비찜이 나왔습니다. 맵기 단계는 1.5단계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중간정도 맵기입니다. 등갈비는 익혀나와서 바로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버섯, 콩나물, 당면 등이 익을 때를 기다리는 게 좋겠죠. 잠시 기다린 후 양념과 잘 섞어줍니다. 드디어 먹을 준비 완료. 우선 당면을 먼저 먹어보았어요. 그리고 매운 등갈비도 먹어봅니다. 등갈비가 실화네요. 약간 맵기는 하지만 기분 나쁘게 매운맛이 아니에요. 맛있고 깔끔하게 매운맛이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상 브라더 매운갈비찜 여의도 직영점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음식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제작한 영상입니다.